2020년 7월 학력평가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우리나라 어느 날 우리나라 주변에 일기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온난전선, 한랭전선이 저기압 중심으로 해서 만나고 있는 온대성 저기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 나는 B, C 중에서 여기와 여기 중에서 한 날씨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. 이 날씨의 풍향을 보니까 우리 남서풍이 불고 있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아 C지역을 얘기를 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. 자 요걸 가지고 바로 가죠. 자 A에서는 A는 여기에요. 지금 다른 지역보다 기압이 더 높죠? 고기압입니다. 그래서 하강기류가 발달을 하고 있다. 자 기온은 B가 C보다 높다 그랬는데 여기가 따뜻하고 그 다음에 뒤에서 찬 공기가 파고들기 때문에 B의 기압이 기온이 더 낮은 걸 알 수 있죠? 그래서 기온은 B가 더 낮다. 자 나는 B의 일기도가 아니라 C의 일기기호이다. 그러면 우리는 기역만 정답이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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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